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장수새끼의 장수새끼 이쁘새끼입니다. 오늘 할 음식은 오므라이스예요. 자, 그러면 재료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터, 우스타 소스, 케찹, 돈까스 소스, 스테이크 소스, 기름, 양파 당근, 밥, 박스, 아니 왜 맨날 조미료부터 재료 소개를 하냐고 편집자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후추스, 우선 제일 먼저 만들 거 크게 크게 썰어도 돼요. 갈릴 거라 지금 넣는 거 얘는 밥에다가 섞는 얘는 밥에 섞는 용이고 얘는 소스 용이에요. 위에다 얹을 소스 용 아니 안에서 당근이 투동투동 튕기면서 무슨 공처럼 굴르고 있어 형 씹다가 뱉는 거 잘하잖아 자, 이제 닥치세요. 마늘하고 버터 볶아야 돼요. 마늘! 됐어. 자, 마늘을 이제 버더에다 볶아 볼게요. 아까 전에 버더 이거 있죠? 여기다가 자, 마늘을 볶아주다가 마늘이 조금 볶아졌다 싶으면은 고기를 투하할게요. 고기는 150g 넣으라는데 저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 한 250g 정도 넣은 거 같아요. 200g? 원래는 소고기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비싸서 없어요. 근데 보리는 내가 봤을 때 고기보다는 쌀을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보리보고 탄수화물 중독이래요, 애들이 더 넣지 말까? 다시다? 다시다는 필수예요. 아, 다시다 넣으니까 이제 소고기만 나요. 그치. 아, 똑똑해요. 박수! 나 좀 그만 넣어. 나 아님 요리가 안 되는 거야. 네, 다시다님.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우스타 소스는 70ml 집어넣고 얘는 200ml 집어넣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얘는 3바퀴 돌리고 여러분 제가 한 음식 중에 이제까지 맛없었던 음식 없어요. 솔직히 그때 수박 그 저 뭐야 제육볶음도 맛은 있었는데 너무 빨리 상했고 조금 수박 맛이 좀 역해서 그렇지 뷰이 좋은 우리 와이프도 토해서 그렇지 맛있었어요. 현재 설거지향 집게 프라이팬 3개, 도마 1개, 젓가락 1쌍, 나무 주걱 하나, 믹서통 하나 그러고 보니까 오빠 오늘 회의라서 이거 갑자기 어젯밤에 하자고 한 거지? 어. 또 안 치우고 도망가려고. 하여튼 이렇게 아이큐가 높으면은 짜증이 난다니까? 아하하하하하 엉템 으하하하하하 자 이제 밥을 볶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므라이스 한다 그러니까 볶음밥 한다니까 딱 되게 진짜 잘했어 계란은 하나당 3개씩 이거를 거의 거품이 날 때까지 풀더라고 오빠 건 실패해도 되니까 내 건 실패하지 말아줘 싫어요 근데 오므렛 할 때 이거 할 때는 계속 가운데를 괴롭혀 아 왜 안돼요?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자 완성됐습니다. 오므렛 오므라이스 빨리 갈라봐 자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자 제발 손떨지마 저건 오징어 부위 아니면 짜잔 대코까지 완벽 잘 먹겠습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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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위에 깔아져 있는 계란이 엄청 부드러워서 밥을 감싸주는데 밥은 약간 아까 전에 갈때 곱게 안 갈고 좀 씹히게 갈았더니 당근하고 양파의 식감이 느껴지면서 그리고 돼지고기가 느껴져요 근데 이게 소고기로 했으면 어떤 맛인지 궁금하긴 하네 돼지고기인데 엄청 맛있네 돼지고기 근데 이거 사실 집에 있는 소스 파먹기다 이거 소스 파먹기 그거다 냉장고에 소스 막 돈까스 먹으려고 돈까스 소스 하나 사놓고 막 뭐 찍어 먹으려고 케찹 사놓고 막 자취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근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 우선 그 요리가 끝났는지 안 끝나는지 보시려면 제가 팁 드릴게요 들어왔는데 앞치마 입고 있고 배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요리 끝난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야 무슨 새우젓 냄새가 나냐 아우 여보 휴지 카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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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어떻게 하면 새우젓 냄새가 나시죠 선생님 카우크 카우크 오 예쁘다 겨드랑이 봐봐 겨드랑이 되게 예쁘다 자 그러면은 잠깐 방종하고 이따가 2부 방송 때 봐요 자 누가 방종용 그 노래 좀 틀어주세요